1. 3. 우와! 우와! 아! 넣어버려야 돼. 진짜 넣으려고 했나봐. 저 형이 너무 공격적이겠죠? 부담은 뒷사람이. 역시 요새는 다르다. 완전 붙이려고 했는데 안 띄워졌어. 띄우는 건 저공이 좋은 것 같아. 2. 2. 2. 2. 2. 2. 2. 2. 3. 2. 3. 가볍게 쳐야 하는데 가볍게. 무시아. 괜찮아 괜찮아. 야야야야. 그냥 핀 부셔도. 괜찮아 괜찮아. 핀 봤나? 무시아. 무시아? 가볍게 쳐야 하는데 77이야. 아 그냥 가볍게 치. 아 진짜. 나 진짜 살살 치잖아. 같은 팀이지만 이런 거 좀 짠. 너무 가벼웠다. 여자들도 이게 월요일인데. 돼지? 돼지? 뒷바람이 서서. 여기 몇 번으로 해요? 9번. 9번? 아 나네. 9번 오르네 벌써. 그러네. 굿샷 굿샷. 좋아 좋아. 야 2호를 한 번 먹을 수도 있잖아. 먹어야지. 먹어야지. 배고픈 거 안 먹자 이거. 아니 우측에. 봐봐야 돼. 우측에 펑크 없잖아. 뭐 없지? 봐봐야 돼. 없는 거 같아. 잘하네. 그냥 넘겨 놔주세요. 어서 다시 해. 깨난 안 찍게. 유튜브로 오면. 지금 화났어 화났어. 꿈에 김수프 나오는 거 아니야? 만나기만 하면 공감 만든다고. 나 말고 사나. 나 말고 사나. 사나이 안 좋은가 봐. 들어가라. 들어가라. 세다. 빼. 아 안 좋아. 나이스. 염라이에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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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박. 너무 좋아한다. 미안. 너무 좋아하네. 민우 푸른 얼굴 빨개졌어. 너무 좋아해.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네. 혈기가 올라오고 있어. 편하게 치세요. 편하게 칠게. 짧아도 돼. 짧으면 안 되고. 길어서 길게 칠하고. 무조건 길어야지. 오 좋다. 아잉. 아잉. 왜왜왜. 그건 아닌데. 아 원래 출석봉이 아니잖아. 아 형 왜 오늘. 내가 엑스맨이야. 아 나 오늘 엑스맨인데? 큰일 났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오. 굿자. 너무 잘했어. 어 힘들었어. 완벽히 가까웠어요. 기대하고 있을게요. 화이팅. 아 이게 들어가면 진짜 멋있겠다. 아 진짜 멋있다. 인정. 이거 넣으면요? 네. 넣으면 우리가 졌다 인정할게. 아 무조건 졌지. 이거 넣으면 이제 졌다. 말 잘해야. 말 잘해야 되는데. 야. 너맨은 우덕이 이기는 거야. 오. 잘 졌다. 됐다. 우와. 대박 대박. 이야.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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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인정. 아까 뭐라 했잖아. 이거 넣으면. 2번에 2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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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을 줬다 인정하지. 진짜 멋있어. 우리. 우와. 잘했다. 잘했다. 진짜 잘했다. 파이팅. 참가자. 너무 잘못해. 하지마. 반박 간힘 안 가도 돼. 비전댁크네. 따라가면 돼. 굿샷! 이 가운데 세월이. 멋지십니다. 멋지십니다. 멋지다. 역시 잘 치시는구만. 이 바위 왜 이렇게 무서워? 시니어가 여기 티박스가 안 좋네. 좋아 좋아 언니 잘하고 있어. 안 보였어. 우측 들어오니까. 스틸 뻔했어. 돌 때문에.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올라갔는데. 무조건 이쪽으로 쳐야 돼. 여기요? 조금 길도. 왼쪽이 나갈 것 같은데. 아 핀 보다 왼쪽. 무조건 핀 보다 왼쪽이야. 오른쪽이 좀 더 풀고. 오. 돌리면 안 되는데. 내려오나? 아니 거울이야. 올라 올라. 왼쪽 올라. 왼쪽 올라. 자. 포토보다. 프로치가 좋아요. 형 핀 보다 왼쪽이요. 짧게 왼쪽. 뭐야. 뭐야 뭐야. 오른쪽을 먹은 거. 모름. 아니야. 말이 안 나와. 아니야. 장난이 마셨죠. 밀렸지. 짧게 맞추려 했는데 밀렸네. 8시 반이 좋겠다. 8시 반. 지금 1시 반. 1시 반. 오케이. 핀. 짰나? 너무 살살 쳤나? 핀 왼쪽. 아니야 좋아요. 거울은 바로 줬네. 괜찮아 괜찮아. 거기가 제일 좋아. 제발. 적당히 써라. 짧게 쳤곤 했거든. 나 맞지. 나 맞지. 손 안 맞아. 판만 하는데 지금. 판만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잡아가지고. 똑같네. 봉이 뜨니까. 맞다. 우리 쓰리스는 생각하면 안 돼. 들어가! 넣어버려야 되는데. 진짜 넣으려고 했나봐. 저 공이 너무 공격적이겠죠? 네. 부담은 뒷사람인데. 아니 나 띄우세요. 완전 붙이려고 했는데 안 띄워졌어. 띄우는 건 저 공이 좋은 것 같아. 네. 너무 붙이려고 했거든요. 17개. 17개.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. 어? 민우가? 민우가? 올라가세요. 왜 그러세요? 저기요. 왜 이렇게 짜있지? 오늘 날은 좋았네.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려고 하실까? 왼쪽쪽 라이 있겠다. 나 믿어서 그런 거지? 나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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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. 와우. 아 너무 카우스. 죄송해요. 괜찮아. 나도 만났지 않아. 죄송해요. 제가. 아니 제가. 약했어요. 약했어요. 저도 약했어요. 가자. 가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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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티샷 아니에요? 11번호? 어? 12번호? 아 맞다. 자 센터차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